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의 MC를 뭐죠? 뭐죠? 다들 나들 아프고 그게 뭐지? 이거 응대신 녹화죠? 해피빈카메라 정채연의 비하인드 순천만트? 저는 여기 왔을 때 그냥 거의 한정식집 같은 거 같은데 한정식집이 아니라 반찬이 무슨 게장 나오고 갓김치 나오고 이랬었어요 여기가 여수 옆인가? 여기 게장이 나와 네, 게장이랑 갓김치 이런 게 맛있어요 그래서 택배의 메뉴는 두 달은 네, 게장은 타혈이 마트에 보소 포기 모두가 너 뭐하는거야? 이거 시.... 응 무슨 말이야? 여기서 한 쪽 자, 뭐야 선생님이 어디가래요? 짜각만 줄거워 어? 아니야, 아니야. 어릴 때 그 껄을 잡고 놀았더라. 빨리 가. 너 이 인테빈이야. 좋은 얘기지. 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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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게장이 입맛 떡볶이 만드는 거야? 그건 맞아요. 맞죠? 저 찾았어요, 단어? 네? 아직 못 찾았어요, 지금. 샀죠? 지금 샀어요, 지금? 아, 저 그냥. 내가 아까 보고 있는 거야. 근데 근데 왜 안 보여요? 시아한테 일찍 사기 볼까? 네. 이동하실까요? 네. 사과 드릴까요? 아니면 카디건. 오늘 비싼 까먹으시면 안 돼요. 아, 그니깐요. 그래서 여기 근처에 야시장이 있다는데 야시장이라도 좀 걸어야 하나. 어머, 어머. 너무 예쁘다. 너무 예쁘다. 어머. 땅의 푸면으로 녹아들기를 꿈꾸며 뒤척이고 논두렁, 밭두렁 사이사이 초록빛, 싱싱한 키 작은 달빛 또한 봄을 기다리는 생명들을 품고 있습니다. 봄을 기다리는 생명들을 품고 있습니다. TV 카메라에. 초록빛 싱싱한 키 작은 등풀 또한 고만고만 모여앉아 저만치 밀려오는 햇살을 기다리고 있었다. 봄. 정원. 정채연의 비하인드. 정채연의 비하인드. 안녕하세요. 어제와 또 사뭇 다른 벚꽃길. 와, 진짜 많은 개였다. 예쁘다. 오전은 깜깜해가지고 여기 꽃이 있는 줄 몰랐어요. 흠. 꽃? 자. 자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. 네. 잘하려. 으음. 으음. 엄청 엑시가 붙었다 새로 추가된 멘트들입니다 도착을 했는데 그 돌발성을 대비한 멘트 그래서 급하게 보고 있어요 진짜 맛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